최종변기...병기 최종변기 전투소녀 이세돌 4장 우악배드 ENFP 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이세돌 웹툰 최종변기 전투소녀 이세돌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박수! 아, 일단 저도 한번 쑥 봤는데요 아주 레전드고요 대박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더라고요 준네 재밌습니다 진짜 다논코 제가 살면서 본 웹툰 중에 최고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걸요? 아, 참참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웹툰 OST 오픈업? 오픈업? 락다운 얘기하는 거야? 오픈업도 너무 잘 뽑혔거든요 아마 호불호 전혀 안 갈리고 다들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뮤비 퀄리스도 역대급이니까 아뇨, 악배님! 사람들 보기도 전에 그렇게 기대하게 만나면 어떡해요 생각보다 별로라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사람들이 안 봐줄 것 같단 말야 아니, 또 울어요? 맨날 툭하면 울어 악배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면 저러실까? 어떡해? 나도 눈물 날 것 같아 얼마나 공감 능력이 좋은 거야 루루 땅? 근데 우리 웹툰 나와요? 몰랐네 야, 그거는 알고 있어야지 음, 근데 명색이 아이돌인데 최종변기 전투소녀 이거 맞나요? 아, 왜? 아이돌스럽고 좋기만 하고 막! 어, 넌 왠지 좋아할 것 같았어 나도 마법소녀 같은 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 오, 마법소녀 좋은데? 마법소녀? 뭐야? 그 귀염뽀짝한 거 그 정도로 싫은 거야? 아이돌이면 귀여운 게 좋은 거지 요술봉 들고 변신도 하고 얼마나 좋니? 나도 요술봉 있어! 그게 왜 요술봉이니? 감사합니다 이걸로 한 대 쳐맞으면 지구상에서 사라지거든 어, 비천 언니 왔어요 그래도 오늘은 일찍 왔네 안녕하세요 밤새 게임하다 늦었네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아니 밤새 게임하다 늦었다니까 내가 일부러 늦었냐? 왜 니가 화내? 그리고 아무도 뭐라 안했어 언니! 언니도 전투소녀 컨셉 맘에 들지? 아, 좋네 좋네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역시 찬이 언니밖에 없다니까 자자 집중! 이제 웹툰 나오는 기념으로 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할 거야 이름하여 미로 팬 사인회! 짜잔! 아, 미로에서 도망치다가 팬분들한테 잡힌 면 사인해주는 그런 건가요? 오, 재밌겠는데? 간만에 괜찮은 기획이네요 네? 님들이 전투소녀인데 왜 도망을 가요? 잡아야지 응? 아니 저희 팬들인데 당연히 사인 받고 싶어 하겠죠 누가 도망가요? 응? 그래서 재미없는 거군요 뭐예요 갑자기? 요즘 밀고 계신 유행어래 어, 뭐 대충 그런 거를 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 쟤 쟤 쟤 쟤 쟤 쟤 쟤 그래요 그래요 버거님 말해보세요 짜잔! 뭐야? 이건 불에 타 죽는 그림인가요? 그림 진짜 못 그린다 에이, 왁배님 농담도 심하셔 이세들끼리 바다 놀러가서 물놀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웹툰이랑 무슨 상관이죠? 이세들 현실화빵이 가고 싶습니다 진짜 웹툰이랑 아무 상관도 없었어 아니, 맨날 간다고 말만 하고 언제 갈 건데 아, 근데 우리 나 진짜로 만나기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음, 그렇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해 나도 난 좋은데? 특히 릴파는 현실화빵이라는 단어 듣자마자 거품 물고 기절했어 죽어도 싫어 정신 차려 김 릴파 우와 대박 미쳤다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다 오, 역시 할 땐 하는 비찬님 뭐죠? 오늘 저녁은 마라탕이다 너 그냥 집에 가 모아 자세히й자 삼아